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닫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연의 파파웅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혼자인 1인 가구가 전체의 가구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편의점도 그렇고 마트에서도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많은 제품들을 볼 수 있죠. 혼자 사는 분들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게 되니까 편세권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집을 구할 때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가까워야 생활이 편하니까 역세권이란 말처럼 편세권이란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이혼과 졸혼, 그리고 황혼이혼,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생애 미혼율이라고 하는데요. 이혼이 50세 전후지만 말을 생애 미혼율로 명칭이 붙여진 이유는 그 나이까지 미혼이면 그 이후에도 미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남자나 여자나 재혼이 완성되는 시기가 거의 남자 경우는 47세, 여자인 경우는 45세쯤이면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독신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하여간 이래저래 중장년 이후 1인 가구는 늘어가는 추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싱글로 살게 되는 장점이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자유롭게 즐길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누구의 참견과 간섭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일에 지장만 없다면 자유롭게 훌쩍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자녀까지 없다면 교육비와 반드시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둔 면이 있는 것이 세상이치 아니겠습니까? 노후가 예외 없이 혼자 사는 분들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그 나이가 되면 부모님도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돌봐줄 가족 한 명 없이 긴 노후를 혼자서 외롭게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혼자인 세상, 싱글의 시대를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6월경에 한 결혼정보회사가 이혼과 졸혼,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50세 이후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 575명, 여자 425명, 이렇게 합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4가지, 그 4위, 경제적 도움이 부족하다, 설문응답자 중 10%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습니다. 싱글이 노후가 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자식이 있는 싱글이라면 좀 상황이 나을까요? 아이고, 자식이 생활비 못해주는 거, 그거 기대도 하지 마시자고요. 자기들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것까지 바라겠습니까? 노후를 맞이한 싱글들에게 연금이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수명이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고 쪼들리지 않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연금으로 촘촘하게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 받는 퇴직연금, 그리고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까지 모든 종류의 연금을 미리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3개 말이죠. 이 중에서 가장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야,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기간 누적되고, 개인연금은 본인이 알아서 가입해야 하긴 하지만, 한 번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꼬박꼬박 정립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직연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직을 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수정하게 되는데, 이걸 그냥 꽁돈처럼 생각하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뭐 마치 갯돈 탄 것처럼 말이죠. 이걸 그냥 써버리게 되면 연금 성격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니까 노후에 좀 쓸 돈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쓰지 말고 노후를 생각해서 IRP라고 짧게 부르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그 계좌에 넣어둬라.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IRP가 뭐냐고요? 요즘 IRP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걸 모르신다면 노후에 쪼들리게 사실 수 있어요.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IRP 검색해가지고 무엇인지 이해해 놓으세요.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네 가지. 그 중 3위. 돌봐줄 사람이 없다. 내가 아플 때 괜찮은지 들여다보고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없던 자식을 만들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자식들이 있다 해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을 텐데 도움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 놔야 한다고 지난 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기억나세요? 바로 인프라 친구입니다.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사회 기반 시설을 얘기하는 인프라 스트럭처하고 친구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우리도 인프라라는 말을 줄여서 많이 쓰죠. 이럴 때는 대개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과 같은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이루는 말로 쓰이잖아요. 이런 인프라의 뜻과 친구를 결합해서 만들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서로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는 친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나이 들어서는 멀리 사는 친구보다 한 동네에서 살고 있어 매일매일 얼굴 볼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인프라 친구입니다. 평소부터 한 동네에 사는 인프라 친구를 만들어 놓으세요.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4가지 중 2위 투병식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 아니 간병인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자식이 있다고 24시간 곁에 붙어서 간병을 해줄 것 같아요? 간병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용을 감당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사실 싱글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아플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이 아플 때 혼자면 굉장히 서럽죠. 뭐 싱글이 아니라도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하죠. 그래도 부부인 경우에는 한 명이 아프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싱글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걸려 들어놓게라도 되는 날이면 의료비는 물론이고 소득원까지 끊기기 때문에 이증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덜컥덜컥 저축해둔 돈을 헐어쓰기도 뭐 좀 그렇고요. 나 좀 생각한다면 쉽지 않죠 이거. 그래서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데 아이 또 보험 얘기하면 영업하냐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보험회사의 못된 짓은 차치하고라도 보험의 원래 목적에 충실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자고요. 혹시라도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으세요? 생명보험은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자신이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가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 성장했다면 더 이상의 생명보험은 필요 없습니다. 생명보험의 역할이 끝난 거죠. 이제는 생명보험을 의료보험으로 돌려놔야 하는 겁니다. 싱글에게 필요한 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목돈을 지원해주는 정액보상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종신보험에는 특정 질병에만 적용되는 CI보험이 있고요.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까지 추가해야 하는 GI보험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꽤 복잡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험이 거의 사기라는 것과 같이 인식되기 때문에 보험 얘기하기가 편하진 않습니다. 이건 다 모두 보험사가 꼼수 영업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자승자박이에요. 왜 그렇게 먹칠을 해놨는지 그런데 솔직히 보험 약정할 때 그 깨알같이 써있는 약정서를 보게 되면 뭔가 얘들이 불리한 조항을 숨겨놓은 것 같아 아주 깔끔해요. 뭐 실제 그런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하지만 원칙으로 돌아가서 보험은 필요한 거니까 꼼꼼하게 살펴서 자신에게 딱 좋은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또 아는 보험 설계사 말만 믿고 덜컥덜컥 가입하지 마시고요.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4가지 중 첫 번째 1위 외롭다. 그러면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51.8%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외로움을 떨쳐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바쁘게 돌아치는 겁니다.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고 마음의 공허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바쁘면 되는 거예요. 바쁜 사람에게 외롭다고 말해보십시오.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고 핀잔 듣기 딱 좋습니다. 바쁘게 살기 위한 아주 좋은 두 가지는 바로 일과 취미입니다. 일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가장 좋은 노후준비는 일을 계속하는 거라고 또 말을 합니다. 싱글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행복감을 지는 취미를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성취감도 없고 취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립감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는 취미를 직업으로 승화시켜 은퇴없는 인생을 사는 거라 하겠습니다. 아이 둘러보세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 꽤나 됩니다. 아이 많다고 생각보다. 싱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언제고 싱글로 살아갈 날이 오겠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암울한 싱글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락한 싱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